안녕하세요 드럼 박도룹입니다 많이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봐주세요 아 근데 뭐 먹을 거 없어요? 배고픈데 아 걔는요 맨날 뭐 먹고 있어요 걔랑 얘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맨날 뭐 입을 물고 있어가지고 아 심지어 드럼 치면서까지 과자를 먹는다니깐요 아 더 없어요? 배고픈데 안녕하세요 탈을 맡고 있는 남윤기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 전공 정인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저기요 거슬리거든요 미안해 미안하네 아 미안해 미안 큰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제가 이번 공연에서 부를 곡은 장르가 각각 다른 세 가지 곡인데요 마지막 곡은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정말 화끈한 곡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즐겨주시고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지요? 아 그 좋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오빠 나와봐 뭐 필요해? 뭐 줄까? 뭐 필요한데? 돈? 돈? 돈 얼마? 얼마? 왜 그래? 안녕하세요 보컬 오현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기억의 짝이고요 한순간에 마음을 뺏어 말렸어요 여성분들과는 남성분들을 해주셨습니다 치워주세요 뭐하려는가? 보고 싶었어요 뭐하려는가? 뭐하려는가? 안녕하세요 황원신이라고 합니다 친구들도 오고 부모님도 오고 친척분도 다 왔어요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열심히 재밌게 봐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시끄러워 조용히 해 아 진짜 조용히 안 해 황원이 네 거야 아 감사합니다 네 전 부명고등학교 3학년 김시현이라고 합니다 아 쌤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 저 다 말한 거 같은데 그만 될 거 같아요 쌤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QNC 음악 작곡 전공 박재민이라고 해요 이번에 자작곡하고 두 곡 더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인덕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덕퀸 제 6회 정기공연에서 베이스를 맡게 된 16곡으로 해요 제가 16곡 자그마치 16곡 이게 다 원장님이 제 얼굴을 보시고 결정하신 거겠죠? 아 빌어먹을 잘생김 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모지우는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음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듣고 가슴을 듣고 영혼 그 자체를 원래 음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고 우정절교 그런 것들을 다 노래로 표현을 하고 마음을 듣습니다 저는 음악을 항상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음악을 장난스럽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애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완전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음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들을 이 공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혼 있는 저의 무대 영혼을 담아서 들어주세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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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곡을 rédu기 코 liberal 통합 윤 들어오는 대부분 игр 감사합니다.